고양이는 어쩜 이렇게 신기할까요? 꼼짝다리요 여보 삼계탕 만들려고 해요 날씨도 더우니까 삼계탕 만들어서 냠냠 먹으려고 닭 3마리 찹쌀 1시간에 불린거 마늘이랑 대추 삼계탕 재료는 시중에 파는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3개 1개씩 소주 반컵 외계수잎 3개 통추 20개 그리고 통추 고기 다이어트 오래된 침팡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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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맛있겠쥬. 잘 갈라왔어요. 잘 익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빠만 보면 달려가. 엄마가 슬금슬금 오니까 무서워? 아이 저 박스 동그랗게 파가지고 놀아야 되는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흠흠 얌밉은? 얌었어엉 너무 웃음 음료스 흐흐흐흐 아빠 나온다 아..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뭉쳐 그럼 다음은 파스타드 그리고 출발 그나また 엇감 같아요 여기 왔다 응? 안 들어갈 거야